와 간판이 100년 됐냐? 와 우리 뭔가 순댓국이래 지옥불반도다 지옥불반도 물 물 물 대단히 맛있다고 말할 순 없는데 부속물의 양이 압도적이었다 뭐 이정도면 맛이 없어도 믿지 않은 수준이라서 한가지 좀 아쉬웠던 점은 순댓국에 들어있는 순대가 당면 순대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사실 이건 잘 용납이 되지 않지만 어쨌든 잘 먹었습니다만 화장실은 웬만하면 가지 않길 추천드립니다 너무 무서워요 화장실이